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무진입니다. 한국의 노래, 노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, 잠깐 시간 될까? 영어 이름은 ordinary confession. 1, 2, 3 잠깐 시간 될까? 만날 수 있을까?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. 그래,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? 그럼 나 괜히 설레.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? 내가 그리 갈게. 만나서 반가워.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.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. 거리를 좁혀보려 해. 나 망설이지 않기를.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 보자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. 혹시 넌 어때?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. 혹시 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? 만날 수 있을까?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. 그래,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? 그럼 나 괜히 설레.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? 혹시 근데 말야. 내 고백 말이야. 답안해줬잖아. 너는 나 어떤 것 같아? 부담 안 가져도 돼. 진짜야, 나는 괜찮아.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. 내가 그리 갈게. 아멘. 내가 그리 갈게. 내가 그리 갈게. 내가 그리 갈게.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격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만의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린 아무 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의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괜히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그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날 하나 달란 말 너 얘기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젠 너도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thank you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